털리도 내부금 가야겠다 털모지야 온 더 댄스플로우 아냐? 온 더 댄스플로우 온 더 댄스플로우 온 더 댄스플로우 D A N C 아 내부금 여깄다 제발! 제발! 가자!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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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탁드립니다! 부탁드립니다! 제발! 빨강이! 제발! 하나만 고자주세요! 하나만! 하나만 고자주세요! 진짜! 빨강이! 아 이거 확률! 대박! 확률 대박인데 이거? 이거 보고 사람들이 질러야 되는건데 이게 팍팍팍 떠서야지 이게 사람들이 보고싶을텐데 가자! 대박! 대박! 와! 와! 울고파! 아 이거 인버이브 어쩜 안나오더라 내부금 간다 온 더! 온 더! 이거 D A N C D A N C E 저금만 쳐봐 어? 없잖아 거기에 있는거 두.. 어.. 두번째 걸스 온 더 댄서플로우 없고 아니 털릴럽인데 털릴럽 털릴럽 털릴럽이 아니라 온.. 아 이거 맞아 대부금 딱 틀자 아 철민업 가자 가자 털릴럽 이거 아니에요? 이거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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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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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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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뭐였지? 아 이거 아닌데 뭐였지? 야 지야 가수 유리브 뭐야 털릴브 너무 많아 제발 데비드 겟다 어? 데비드 겟다 거라는거 같은데 데이비드 겟다 거라는거 같은데 제발 아 붙여가자 내 버그 어어 찾았어 찾았어 줘봐 맞지? 털릴럽 맞잖아 철민업 아 이것도 맞아 가보자 빨리 가자 아 ca 굳혔다 와 와 어떻게 20만개에 빨개니 하나가 안 나오냐 제발 설마 40만개에 지금 빨개니 두개야 제발 이즈사장님 이름은 사람들이 안 뽑습니다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발 레전드 찍자 제발 철구야 가자 할 수 있다 힘내자 레저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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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고 할 수 있다 제발 제발 세트 차damn 느낌 좋아 느낌 좋아 하나 빨래길 agg изende 최 sąs 와아 설마 노빨갱이야? 빨갱아 봄만 제발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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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아 미친다 공기가 와 와아 불쩍 붙여야 돼 불쩍 불쩍 가자 파랑이도 안 나왔다 어 파랑이도 안 나왔어 너무하다 이런거 진짜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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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번만 움직여 한 번만 움직여 움직였을때 아까 빨갱이 떴잖아 바람처럼 스쳐가는 정열과 낱마마 한 번만 움직여서 이 세상속에 담아 기다리지않는 셈 기다리지않는 셈 결혼작업이라는건데 진짜 결혼작업입니다 진짜 부탁드립니다 진짜 결혼작업이에요 추천한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짜 근데 이 레벨 잘 나왔어 철구한테 일부러 되게 부탁한거에요 철구가 운빨이 좋으니까 나는 야일이 될꺼야 어둠운 세상 와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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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료병 최초 두수 한번만에 부탁드릴게요 진짜 제발 제발 빨갱 이제 만육천나이야 한 번 기회 있을꺼 같애 진짜 운 좋아서 빨갱이 중복이 다 뜨면 그냥 또 두번 인형으로 보면 될꺼야 답성으로 어차피 만육천나이야 어차피 딱 그거 할때 하면 되지 아 여기서라도 하나 나와줘야되는데 진짜 나 진짜 한강갈꺼야 진짜 진짜 안뜨려 아 진짜 한강가야돼 택사장님 저 진짜 저 넷마블 접고온거 아시죠? 택사장님 저 공식방송 진짜 때려치고 온거에요 제발요 부탁드릴게요 진짜 저 올인합니다 리니지엠 지금 올인할라고 하고 있는거에요 진짜 부탁드리겠습니다 쾅 택사장님 진짜 샤아야랴 유명 BJ 한강에서 발견했다 이런거 안보실려면 진짜 한번만 부탁드리겠습니다 루cus 오빠한테 제발 제발 꺄아 우와 제발 이제 얼마 안 남았다 와 제발 마지막이야 이거 와 괜찮아 합성 가자 합성에서 레전드 찍어야 된다 레전드 가야지 합성에서 변신 변신 일단 뜻을 한 개는 되는데 두 개가 나와야 돼요 일단 그러려면 진짜 여기서 레전드 아 뭐야 변신 왜 했어 아니 업상용은 안 돼 변신 다른 걸로 해 왜 내 트레이드 마크로 해줘 이거 아니 아니 내 트레이드 창 얘로 해줘 변신 변신 등록 어 그 변신 해줘 여기서 많이 떠야지 진짜 레전드 나오는 거야 얘들아 아 즉시 변신 들으면 안 된다니까 아 저 엄상용이야 엄상용이란 말이야 엄상용이라고 다시 저기 저 영웅으로 가봐 영웅으로 영웅으로 가봐 영웅 그 클릭 그 다음에 저기 변신 등록으로 가봐 어 그 다음에 상세보기 상세보기 여기서 변신 즉시 변신 됐어 가자 여기서 많이 떠야 돼 자 제발 가자 가자 그래 좋아 오케이 많이 떴어봐 존나 많이 떴어요 가자 어 다섯 개 나쁘지 않아 중복 나쁘지 않아 가자 어 좋아 존나 많이 떴어 괜찮아 괜찮아 자 우리 W 대리결제 많이 이용해 주십시오 우리 가자 미스터베이 많이 사랑해 주시구요 딱 나쁘지 않아 지금까지 나쁘지 않아 아 갑니다 어 다 뜨겠지 아 미스터베이 사장님 감사합니다 하 하 하 대리결제 W 대리결제입니다 형님들 가자 미스터베이 쿠폰 싸게 드려요 연락 많이 주세요 가자 일단 카라 와 카란색이 일단 졸업색이 많이 떠야 돼요 와 예정 가자 나쁘지 않아 아 세게 세게 좋아 지금까지 나쁘지 않아 아 어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오 오 좋아 괜찮아 괜찮아 나쁘지 않아요 아니야 철구가 아까 잘 뛰었어 지금 탁 탁 탁 아 나쁘자 펜따야 좋아 좋아 저희가 부담없이 질러고 알았지 부담감 갖지마 부담감 가지면 오히려 안뜨더라고 가보자 아 내 노래 부담받아요 어 어 이 이 나쁘지 않아 좋아 갑자 결혼자금입니다 제발 부탁드리겠습니다 택사장님 김태 아 아 엔시즈부터 많이 사랑해 주세요 제발 오케이 좋았어 많이 마åå 많이 마왔어 아 용눈도 있었으면 좋았으니까 제발 많이 나왔나 많이 나와라 많이 나와라 딱! 아... 중복이 나왔는데... 제발! 아... 중복이 너무 안 나왔어... 제발! 많이 나왔다, 많이 나왔다. 형탈 이상함. 제발! 오케이! 나쁘지 않아. 딱! 아... 안 써. 아... 딱! 오... 좋아. 다행. 마지막. 오케이. 자, 여기서 진짜 제일 중요한 순간이다. 붕을 깔자. 자, 여러분들 추천 가치 글 잡기 좀 해주시고요. 자, 이제부터 본게임 들어가네요. 자, 그리고 진짜 철구가 이거 저 대신 뽑아주는 거라 이거... 부담감 없이 했으면 좋겠어요. 해서 좀... 레전드! 그러니까 우리는 레전드 크림 뽑았으면 좋겠어, 레전드. 이 상태로 만약에 뽑으면 최소 과금으로 인해서 최소 드슬이에요, 저희가 뽑으면. 도망 안됩니다. 도망하지 마라 걸어주세요. 도망을 누가 하면 돼? 정합니다. 도망 신고한다. 도망하지 마라. 방에 떠야 돼. 도망! 이렇게 하세요. 범계! 범계! 한 개! 두 개! 세 개! 둘, 둘! 제발! 셋, 제발! 중복! 하나, 둘, 둘, 셋! 끝에 거! 중복! 세 개 나와라, 세 개! 범계! 하나, 둘, 셋, 넷! 중복! 중복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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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복이 안 떴어어, 존댔다. 범계야! 범계야! 하나! 중복이 안 떴어어, 존댔다. 와... 제발, 콧사장님... 아, 민중이는 옥카해! 한 장, 두 개! 하나만 더! 아아아아아아악! 아아아아악! 제발! 아우, 두 장? 두 장! 앞선에서 제발! 승복! 아아아아아아악! 죽겠다, 진짜... 대장! 젠어!!!! 어, 나쁘지 않아, 나쁘지 않아. 아, 근데 첫 타보다 너무 적게 나왔었죠? 어어, 첫 타보다 진짜 많이 나왔었는데. 범계야! 범계야! 안 됐어. 우와아아아아아악! C.I.V. 제발 범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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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여섯 인자 이게 제일 중요해 제발 아 뭐야 이 씨발 부급 제발 범계 한 개 아 두 개 아 제발 중복이라도 중복 와 잠시만 와 아 쉣 와 아 한 번씩 가 한 번에 가 한 번에 가면 안 돼 이렇게 안 나와도 한 번 지를 때 뜨면 돼 그래 뜨면 돼 형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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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섯 예 네 좀 아 아 에 부탁드립니다. 부탁드립니다. 택진사장님. 저 진짜 결혼자금입니다. 택진사장님 부탁드립니다. 자 모바... 보낼게요. 아...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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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철구 창현... 초대박 레전드... 드래곤... 뜨면... 1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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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혼자금입니다. 안 뜨면... 한강 가요. 하... 하... 부탁드립니다. 진심으로. 저 진짜 마포대교에서 볼 수도 있어요. 제발 부탁드리겠습니다. 하... 철구만 믿을게요. 진짜... 철구만 믿을게요. 종란... 처... 처음부터 해결 들어갑니다. 종란부금 어디있어요? 아... 부탁드립니다. 하... 하... 제... 또 다른 이름. 동남. 기저. 가자. 가자. 번개! 번개! 아... 아... 씨... 제발... 아... 철통문도 졸었다. 얘들아. 제발... 아... 안 웃을게요. 죄송합니다. 아... 웃은거 아니에요. 이거 웃은거 아니야. 철통문도 졸었다. 얘들아. 제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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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몰라 이제 나를... 제발... 아... 그거 아니야요. 아... 제... 티창이 씨...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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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나도 믿어. 제발! 방개야! 방개 참개 새끼야! 참! 참! 아... 아.... 아.... 씨.. 좀 짜증나 pa원 contamination야... 아.. 아... 자연스럽게 weg. 아구유유정". 제발요. 제발... 아욕을아 torque... 으흫흫흫흫ов. 하하하하. rze이하게 집어irse요. 아 제 불 Μ 아클 하 reiter Belgium. 시발 놀아! 줘! 줘! 그만해! 뭐가 뜨는냐! 자 중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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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복 중복 오! 시발 살았다! 중복! 살았다! 살았다! 다 뛰어야 돼! 제발 제발 다 뛰어야 돼! 두 개만 더 뛰우자! 두 개만! 중복 두 개만 더 뛰우면 돼! 중복 두 개만 더 뛰우면 네 번 돌릴 수 있어! 하아 제발 전 철구를 믿습니다 번개 두 개만! 저 철구를 믿습니다 진짜 철구를 믿습니다 부탁드립니다 김태균 사장님 한번만 제가 요정 뜻을 어느 정도의 값어치 할 수 있는지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저 방송할 때 제대로 하는 사람입니다 번개! 번개! 번개야! 번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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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가자! 박해! 박해! 가자! 중복! 중복이어야 돼! 중복이어야 돼! 제발! 제발! 여자 마법사! 여자 마법사! 아아 제발 신발 아아 씨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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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다 두 번 남아 두 번 남아 제발 콜렉션 필요없어 이 형님은 오직 드들이야 지금 애호할 필요없어요 가자! 연장!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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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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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rchaeological 가라ắ 또 찰iana 너 아아 Nummer 여자 여자만 아아 한 장만 더 야 한장만 더 진심한 야 잠깐만 이거 레전드 쓰겠는데 야 잠시만 아까 내가 너 정기 안 썼으면 거기서 빨간다 야 아유 진짜 잘하고 있어 나 야 나 너 믿는다 진짜 철구야 나 너 믿어 나 진짜 너 믿는다 나 너 믿는다 나 통장에 지금 딱 솔직히 저도만 알고 나 진짜 한 120만원 정도 없거든 이게 그치야 못질러 나 무조건 띄워야 돼 드라마가 밑에 수발 수발장 W 대리각장에서 김택진 사장님 제발 빨간다 포기해 포기해 시발 조금만 더 조금만 더 아 지금 아깝게 하나도 한 장인데요 그니까 뭐 질러? 어 충전이 안 돼요 조금만 더 조금만 더 알아 조금만 더 조금만 더 음료 자기소환 워 조금만 더 조금만 더 얼굴형이 X댔는데 자네 부조가 거봐 이거 니껄로 로그인해 있어서 안 돼 아 맞네 이거 하려면 나갔다 와야 돼 천상 아니 철구 돈이에요 안 돼요 됐어요 오히려 지금 제가 철구한테 도움받는 건데 이게 철구 돈이 왜 들어가 그러면 안 되지 안 돼요 안 돼요 그냥 나 이거 되나? 잠시만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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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마 그냥 이렇게 한 번 해요 한 번 해요 한 번 하는 게 맞아 아니 50만원만 해보자 50만원 안 뜨면 안 하는 거고 이거 어떻게 하려고 계정이 안 되는데 아니 내 거 이거 결제수단이 카드 노예카드로 안 되나 이거? 이걸로 안 돼? 이거? 안 될걸? 일단 해봐 해보긴 하는데 안 튕길 거야 안 튕겨? 결제수단 이거 해야 되지? 안 튕기지? 이거 좀 가릴게요 잠시만요 진짜 철구가 무조건 띄우면 제가 오늘 철구한테 100만원 챙겨주기로 했거든요 이거 뭐 이거 아니야? 니꺼 주민번호 치면 돼 됐어 됐어 이동통신사 이게 결혼축이 금이네 이게 이동통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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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다 아냐 아냐 됐어 어 됐다 됐다 니 카드 번호 하 제발 이게 왜 축의금이야 축의금은 제발 때라 어 몰라 몰라 됐다 오오 잠깐만 잠시만 기다려봐 구글 빌보드 니꺼 이 기기에 튕기는거 아니지 나 뭐였지 나 뭐였지 아 형님들 부조금이라뇨 아니에요 저 철구한테 제가 백 챙겨줄게요 에 진짜 어 빌보드 뭐야 아 와 근데 이거 뜰거 같애 엔틱형이나 내꺼 둘중에 하나는 뜬다 아 아 아 당연히 150 넘게 챙겨줘야죠 아 그거는 걱정하지 마세요 이거 형꺼 비번 아니야? 아냐 아냐 니꺼야 니 이메일 주소 그거잖아 아 됐다 됐다 와 됐다 됐다 이거 지금 내보내야 되잖아 어 야 천천히 해야 돼 천천히 해야 돼 천천히 튕겨 튕겨 안 튕기겠지? 잠깐만 천천히 해 화면 화면 전환해 이제 화면 전환해도 돼 어차피 비밀번호 이런거 안나오니까 화면 전환해도 돼 확신해? 어 안나와 안나와 걱정하지마 어 됐다 계속하면 되지 어 어 천천히 해야 돼 천천히 이거 튕겨 천천히 해야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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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철구야 축의금 고맙다 어 뭐 뭐라고? ㅋㅋㅋ 두번 열어봤는데 왜냐면 한번이랑 두번은 느낌이 달라요 아 저 윤마랑 결혼할겁니다 형님들 아 근데 이 형님 뭐 결혼하면 내가 백만원만 주나 이 형님도 나한테 그 뭐야 엄청 챙겨줬는데 아니야 결혼할 때 결혼식 준비를 해줘 뭐라고? 준비를 해줘 내가 네거 준비를 해줬으니까 꺼져 미친새끼 아 백만웅 장기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굳이 안해도 되니까 내가 볼 때 한 3만개는 해야될거같아요 3만개는 합시다 여러분들 저 진짜 돈이 없어서 그 요번에 윤마랑 그 커플링을 마쳤어요 결혼 만지기 한 번과 커플링을 마쳤는데 그 돈이 없어서 에 윤마가 그 계약금 내줬어요 아 제가 여기서 뽑아야돼 진짜 아 요즘 별풍 안터져요 무슨 한달이면 아니 뭘 돈을 벌어요 형님들 형 이거이 지금 이거이 진짜 중요한거야 지금 무조건 떠나 제발 빨강이 여기서 빨강이 빠랑 떠야돼 빨갱이 하나 떠주세요 제발 제발 떠 빨강이 나쁘지않어 빨강이 나쁘지않어 나 나쁘지않어 빨강이 떴어 근데 이 타이밍에 빨강이 하나 딱 떠줘야돼 빨강이 하 레전드 레전드 하나만 써주자 부금 틀어줘 부금 부금 안가도 되겠어 그래도 이거 제대로인데 빨강이 떠야돼 그럼 두장이야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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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강이 콜렉션은 필요없어요 온리 저는 데스나이트입니다 빨강이 택시 1척 2척 3척 1척 4척 1척 1척 2척 2척 3척 2척 2척 3척 3척 4척 3척 지금 4만분정도 보고 계신데 리니지 앱 많이많이 사랑해주십시오 형님들 리니지 앱 많이 사랑해주세요 많이많이 다운받아주시고 많이 플레이해주시고 한강몽지가 어떻다고요? 한강에서 오래해요 지금? 도대체 너무 고맙다 중분됐지? 남편이 여기까지 와 진짜 철구다 이게 바로 가 철구다 자 오늘의 운세 이걸로 보겠습니다 자 이제 갑니다 딱 됐습니다 여러분들 자 오늘 뭘 갈다며 마지막 필라이트 바로 창구라 드슬도전 두번 그 다음에 엔틱형 드슬도전 두번 진짜 엔틱형님이나 바로 이 분은 매일 리니지 아시는 분이예요 우리 현장님들 너한테 너무 고마워 근데 이게 드슬이 뜨면 더 고맙겠지만 안뜨면 너무 고마워 안뜯어도 어쩔 수 없지만 그래도 고마워 진짜로 아니지요 아니 아니 형 아니 그건 됐고 안뜨면 이거 가야 되는 거 아니야? 뜨면 저거 가자 어? 뜨면 저거 가자 뜨면 간다고? 가자 오케이 그냥 갈게 오케이 뜨면 뜨면 그냥 갈게 저거 두 달짱 그냥 지눌게 진심 일단 여러분들 운세 이거 볼게요 구달짱 그냥 지를게 뜨면 그냥 지를게 개소리 아니고 진짜 다 걸고 하나 오 쓰레기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쓰레기 시발 축대로 하나 건져 봐봐 저기서 건져 봐봐 축 없지 지금 형 축이 있어 하나 우와 오 좋아 더 줄어도 나와라 구메 오 좋아 솔직히 나쁘지 않아 나쁘지 않아 근데 지를게 없어서 지금 허 우리 두 개 떴어 지금 이득이야 형 좋아 나쁘지 않아 괜찮아 오케이 자 만약에 니가 드슬 띄우지 내꺼 여기 있는 거 장비 있지 싹 다 지를 수 있게 해줄게 오케이 자 여러분들 지금 싹 다 지울 수 있게 해줄게 이게 제일 중요한 건데요 뭐냐면 앤틱 형 거를 먼저 지으냐 이거 진짜 여러분들 내가 둘 중에 한계는 내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창구라 거를 먼저 하느냐 아니면 앤틱 형님 거를 먼저 하느냐 일단 앤틱 형님한테 전화해봐 전화해봐 알았어 형님들 구라 아니고 진짜 싹 다 지를 수 있게 해줄게요 진짜로 어 누가 먼저 지를 하는데 이거 진짜 중요해 이거 앤틱 형님 전화해보세요 응 여보세요 형님 어 방송 보고 계시죠 어 어 역시 족구는 족구네요 어 맞아 맞아 와 어떻게 할까요 형님 먼저 지를까요 아니면 제꺼 먼저 지를까요 그 보니까 채팅창 보니까 사다리 타자메 누구 원망하지 말고 사다리 타서 하자 사다리 타서 하자구요 어 그래 뭐 또 니가 먼저 했는데 니꺼만 먼저 나오고 내꺼 안나오면 네 어 뭐 좀 그럴거고 내꺼 먼저 했는데 내꺼 나오고 니꺼 안나오면 좀 그럴거니까 네 분명하게 사다리 타서 어 하자 아니면 형님 이렇게 하면 되지 않아요? 어떻게 형님꺼 한번 내꺼 한번 형님꺼 한번 내꺼 한번 형님꺼 한번 이런식으로 해도 되지 않아요? 어 형님 어 뜰거 같아요? 어 어 형꺼 뜨면 십 사이야 해도 돼요? 어 내꺼 뜨면은 싸이야 말고 살천 하자 살천 형님 저는 죄송한데 제꺼 뜨면 제꺼 구달짱 할건데요 어 해 알겠습니다 바이 뭐래 어 뭐래 뭐래 누친네꺼 부터 가자 아 에티가 먼저 가래? 아니아니 누친네꺼 부터 가자 누가 먼저 누가 먼저 진짜 누가 먼저야 누가 제일 중요해 이거 진짜 이거 싸움나 이거 사다리 해 사다리 해 형님들 사다리가 낫겠습니까 형님들 사다리 하자 사다리 갑니다 공정하게 누가 먼저 알지 여러분 추천과 지글찾기 부탁드리면서 레전드 방송 와 진짜 이런 방송은 또 없어 처음이야 왜냐면 둘 다 간절하기 때문에 드슬이 진짜 저는 여러분들 결혼자금이에요 결혼자금 진심이에요 하 누구꺼 뜨면 진짜 뭐 두개 안 뜯으면 한결없더라 제발 사다리 타기 만약에 정말 이게 초대박 레전드라면 둘 다 뜨면 이거 진짜 철구가 진짜 개짱인거야 알죠 내가 볼때는 한결은 뜰거 같애 제발 자 뭐 아냐 둘 다 떠야된다고 생각하고 하자 응? 어 선 아 저기 뭐야 엔틱 그니까 잠시만 여기 아 잠시만 창 먼저 할 사람 자 여러분들 추천과 지글찾기 아 내 폰 어디갔어 내 폰 어디갔어 나중 자 눌러봐 둘 다 내가 볼때로 뭔지 알기 싫을걸 맞지 나는 솔직히 솔직히 형 솔직히 난중에 하고싶어 지금 하고싶어 잠깐만 모르겠어 아 모르겠어요 어차피 운이라고 아 아 엔틱 창현 먼저 나중 이게 더 긴장되네 자 누가 먼저 할지 세 4만명이 뭡니까 지금 5만명을 해서 달려가는데 4만4천명 보고있습니다 진짜 우리 리니지엠 너무 사랑해주시고 우리 또 엔시의 카이노 사랑해주시고요 리니지엠 모든게임 엔시의 모든게임 잘했으면 좋겠네요 자 사회탑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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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